제가 잠깐 보내겠습니다. 네네네. 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어쩜 이렇게 멋있어. 두 번 가면 이렇게 됐어. 너무해. 우연하는 사람처럼. 네, 네. 감귤한 성격이 막상 분위기가 멋져가냐. 신랑 입장. 마찬가지를 하자. 넘네네. 여러분, 우리의 자세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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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약속 나 진정규는 신부 정민경 씨를 위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어 먹고 2020년 6월 27일 정민경 풍복연구소 소장 김정규입니다. 저는 이제 신랑 친구가 오늘의 좋은 기운을 넘어서 조하나 씨와 조성국 씨에게 부캐와 도톤이의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사랑 만나길 바래. 하나 둘 셋. 좋은 남자를 만나라는 의미에서 이걸 전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만난다는 의지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두 분 평생 행복하게 예쁘게 사시고 조민 오빠가 조금 나이가 있지만 약간 참가 없는 기분이 있으니까 그냥 민영 언니가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한번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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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